여기 휴게소죠? 용인님께서 아이고 재밌게 놀러 오시는구만 나 홀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백현동 의혹인데 이재명 대표에게 청구된 영국장에는 백현동 혐의 어떤 의혹이 적혀있을까 역시 오늘 많이 좋아하신 분들이 백현동과 관련된 영국장에 기재 된 혐의에 대해서 취재를 했으면 좋겨보시죠 따끈따끈한 오늘 좋아하신 건 단독 보도네요 김지윤 도불직구쇼에서 상세하게 모두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백현동입니다 챕터2 백현동 김인섭은 B선의 최측관입니다 B선 최측관입니다 검찰 구속영장 중에 보면 김인섭 이 백현동 사업을 비옥허이자 이재명 대표의 선대 공부장을 했고 측근으로 검찰이 보고 있죠 내가 백현동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나 이거와 달라 정진상 실장에게 백현동 사업 관련 통화 문자만 약 300회 이상을 주고받았다 라는 게 영장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김인섭은 B선 최측근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병원 이송 소식이 뜨자 득달같이 구속영장 창구를 발표했습니다 구속영장 내용은 더 기가 막힙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으로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데 용도 변경을 지시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십시오 상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재명 대표와 무슨 상관이라는 말입니까? 기업이 저지른 범죄를 왜 이재명 대표에게 뒤집어 씌그려고 합니까? 일년 반 넘게 야당 대표 주변을 먼지 털듯 털어놓고는 내놓은 결과물이 고작 이런 것입니까? 경찰은 김인섭 씨와 이재명 대표의 관계를 정치적 동반자라고 봤다라는 모두 표현이 있습니다 이 대표가 정계에 처음 입문하려고 했는데 김인섭 씨에게 형님 제가 내년 선거에 성남시장으로 출마를 해보려 합니다라는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이고 이 백현동 사업 때 김인섭 씨가 정치상에게 내가 백현동 개발사고라니까 뭐달라고 부탁을 해서 도와주고 특혜로 중부하는 게다라는 게 검찰은 역장에 기재된 시각입니다 이번엔 챕터3 증거인멸과 관련되는데 이른바 위증도사까지 이번에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판매해주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1대는 역장에 대해 책임이 있네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위증을 한 증명에게 통합을 해서 이렇게 부탁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죠? acun 성분의 주민들 위해 진식을 마칠對不起 정혁진 변호사 2대는 동거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아니 생각 sad 그러 tan titles 좀 더 여러 가지 그렇듯 양주 터널?